공병호TV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멋진 대안이겠죠 사실 두 가지 사안은 아주 맹백하게 분리된 거지만 문재인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냥 워낙 매사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이고 조국 사태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이고 조국 사태는 공정과 협잡의 문제이지 결국 진영을 나눈 다음에 우리 편이라면 감사는 식으로 죄를 덮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취임사 한 대목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역을 맞게 지난 2년 동안도 혹독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길로 우리가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열을 정비한 친문 세력 그동안 수세에 몰려 있듯이 우왕좌왕하던 여당 친문 세력들은 서서히 원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총대를 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9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친문 세력에게 문재인이 직접 발신을 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9월 26일 유엔 회의로부터 귀국 9월 27일 조국 및 검찰 관련 특별 발표 9월 28일 서초동 신문 관제 데모 9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업무지시 등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조국은 9월 30일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드디어 검찰 무력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초점을 둔 것은 직접숙사 축소입니다 다시하면 특수부의 역할을 확실히 죽여버린 것이죠 9월 30일 법무부 업무보고 장소에서 문재인은 융승열 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사 대검사무국장 자리를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총장의 추천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게 있는 인물로 발령하는 것을 아마 용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최척근 자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자리는 검사에 대한 직무감 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상 검찰총장의 최척근이 임명됐습니다 대검사무국장은 일반직 가운데서도 최고위직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돈줄을 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국은 9월 30일날 이 두 자리에 대해서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검찰 흔들기에 나서겠죠 9월 30일날 지시는 무엇인가 다음 질문입니다 9월 30일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친문세력에게 마이웨이를 맹악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대동단결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조국 비리를 가능한 덮고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부인에게 다 떠넘기고 조국에게 면접을 주는 그런 일을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는 조국에 대해서 간간히 비판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앞으로 여당 내부에서 그동안 간간히 들리던 조국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잦아들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결해서 조국 사태를 뛰어넘는 맹령이 바로 문재인으로부터 하달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날 조국에게 힘 실어주기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에 해석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설령 당신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나는 이를 개의치 않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주장했던 것처럼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근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서 거의 은행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조국 사태처럼 명백한 불법, 핸법, 비리 사유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당한 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엄청난 일이죠 조국과 그 가족의 비리를 은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이, 불법, 협잡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비리 사건은 비리라 치더라도 그들은 한국이란 공동체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나 글로 문재인과 그 일파들의 폭주에 해당하는 총공세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나 글로서는 점점 한국 사회는 자유사회로부터 통제사회로 독재와 파시즘과 통유병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21세기도 이 시점에 우리가 겪고 있는 20세기에 이미 다 겪었을 법한 기이한 사회현상을 열병처럼 앓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점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봅니다 집권층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일반 국민들이 무덤덤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일사천리로 매사를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예상과 달리 격렬하게 재앙을 한다면 정권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결국 9월 28일 친문 집회 때문에 대통령이 더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비상의 계기가 될지 몰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